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말 이준석은 뭐 여러분 좀 짜증 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계속 쫓아갈 필요가 있으니까 국힘당을 그냥 박살을 내리는 모양 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제기하지 않았지만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형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언포를 이준석이 직접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변호인단 에서 그런 의견을 내놨 . 이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과간이네요. 그러니까 그 과간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이 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이준석 성상납 의혹 및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에 수사 결과를 마무리해서 공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까지는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한참 남았는데 상상 상상 불허 예상 불허 할 정도로 그야말로 극단적인 경우로 그렇게 달려 갑니다. 이준석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준석 변호인단이 권성동 당대표 권한 는 직무대형에 대해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네요. 참 상상하기가 힘든 국힘당은 신속하게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관문은 그런 모든 활동 에 대한 부분들도 법원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 진행 모든 절차에 대해서 거의 이준석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 판사가 이제 이준석 측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국힘당의 내홍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추석 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지난 9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헌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에 상임정국위원회 를 열어서 비상상황 당이 비상상황 이 발생했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국힘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의 기능 상실을 아주 구체화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사명 이상의 구리를 구체화했고 기존 요건인 당대표 사태 등 그릴 외에도 최고의 전원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억일한 경우로 추가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당대표 권리 및 비상상황에 대한 그런 당헌을 개정 하게 되면 판사가 아마 정당하게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판사 마음이지 않습니까 판사가 또 이것도 보고 그냥 이준석 손을 들여주게 되면 그럼 그다음부터 는 상상불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 비상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의 배노인단은 9월 6일 날 성명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형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권한 대형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 대형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비대위 체제를 절대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한 단으로 이렇게 요약되지 않습니까 당권을 재장악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의도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달 말에 경찰 수사 결과가 아마 발표가 될 거니까 경찰 수사 결과 에까지 이준석 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결과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성상납 의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국힘당의 윤립위원회가 징계 대상으로 삼았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이 분명하게 유죄 판결 안 내겠습니까 그럼 이제 기소에 들어가겠죠 어떤 이제 한 독자분이 이게 다 역선택을 가능하게 한 국힘당 당대표 선거 방법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에 권원이자 시원은 선거 공정성이 무너진 것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착하게 한 분이 지적하네요 이게 다 역선택을 가능케 한 당대표 선거 방법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론조사만 반영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이고 또 뭡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중에서 비교적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분야가 ars 투표고 음성 녹음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손을 대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선거결과 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힘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뭐 자업 자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당대표 경선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하니까 기가 찬 거죠 당대표 경선이 2021년 6월이 있었는데 2020년 4.15 총선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그 재판 이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선관위의 도움을 받는 그런 당 대표 경선 과정을 운영하니까 어쨌든 국힘당의 수뇌부들이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참 대한민국 이 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분 말씀처럼 역선택을 가능케 한 국힘당의 당대표 선거 방법 때문이다 당명만이 아니라 당내 투표에서 역선택을 없애라 민주당도 안 하는 당외 여론조사를 투표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힘당만 역선택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요즘 대한민국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문지 이준석 사건의 가장 여러분들 뿔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내 경선의 부정직함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4.15 총선을 당해가 그렇게 어려움 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을 다 뭐죠 외부기관에 맡기니까 기가 찬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하신 분이 계시네요 어쨌든 국힘당의 그런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보다 나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 접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당이 보수정당 답게 좀 정직하고 공정하고 또 신뢰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정말 딱한데 그 모든 뿌리에는 또 역시 공직선거 외에 당내 경선의 공정성 정직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내홍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 번 정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